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 써보세요.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처음으로 지령을 들을 거예요, 정국 씨. 수정, 뭐라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 어? 이렇게 다.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 잘못 만들어주셨네. 아휴, 답답해. 이 팀은 약간 불안하네요. 앞치말부터 지금. 어떻게 앞치말를 못 매느냐? 성격 아니야, 저거? 아, 진짜. 자리도 한번 해보라지. 아,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아, 크로스. 이렇게. 아, 크로스.